이물에 한번 씻기 씻을까요? 아, 그럼 통치에 우리는 그냥 이 바다가 이렇게. 이걸 또 테레비전 이렇게 하되, 다리를 이렇게 하라고. 조그라들, 조그라들. 다리 이렇게 하라고. 감사해, 고맙습니다. 맛있긴 하겠다. 식사 안 하죠, 진짜? 응. 그런데 행수님이 우리, 우리 이거 혹시나 된 물하고 이거 김치를 네 종류를. 반김치, 간김치, 조각김치, 배추김치 해가지고. 아, 김치 맛있겠다. 이 국물 봐, 색깔 봐라. 아주 보이나? 네. 이렇게 뭐라는 육수처럼. 그렇지? 알이 1일인데 이렇게. 그거 저거 저거 먹고, 알탕처럼. 응. 이거 뭐야. 저게 달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달걀. 달걀보다 더 큰 오리알. 오리알, 오리알. 그냥 머리 놔두고. 그러니까, 이거. 아, 도마 위에서 하시게? 아... 와, 이 봐라. 갈도 잘 주네. 와, 싹, 싹 설레는데? 이거 자르지 말고. 한 통에. 어때 이거, 하나씩 이거. 그러면 항호가 오늘 왔으니까 우리 손님이니까. 와,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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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항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 오! 네, 그건. 그렇지. 그래, 맞아. 근데 그리는 무에 맛있어. 야외는. 어때, 어때, 맛. 죽은 거. 있긴 이겼어. 죽어, 죽어? 응. 드미. 우리 오룡이도. 다음에는 드라마 주인공 해서 막 막 성공해라. 음. 죽어? 응. 어머, 야. 맛있어. 맛있다 말도 이거는 하여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제일 싱싱한 기다. 아 이거는. 어 이렇게 그치? 좀 먹습니다. 어이. 김치 먹으면 어떻노? 식감이 딱딱딱. 서로 고향이 맞지? 무너 부드러운 거하고. 아. 다리가 이랬어 그런가. 식감이 좋아서 그런가 하여튼. 나도 무료로. 숯돈이 먹었는데 하여튼 내 먹은 것 중에 역대급이다.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아.